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UN 인권 전문가 4명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혐의 소환을 보낸 가운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한국 정부의 해명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해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의 용어들이 국제기준에 미흡한 사례들이 있다며 자신과 UN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관련 혐의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퀸타나 보고관 등 UN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혐의 서한을 보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한국 정부가 추가 정보를 UN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을 담아 해석의 여지가 넓다며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이로 인해 불균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서한은 퀸타나 보고관 외에 아이린 칸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블레 평화지폐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롤러 인권운동가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인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필요와 균형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히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논할 때 법에서 명시하는 용어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또 북중 국경지역은 계속 한산하지만 최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일대 북한 측 도로에서 포장공사 등 새로운 움직임이 확인돼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입니다. 북한 선박 민해호가 중국 룬카오항 인근에 머물며 입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을 떠나 중국 항구 혹은 공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은 최소 7척. 이 선박들이 룬카오항을 비롯해 다렌, 시다오항에 입항했거나 중국 웨이하이항 인근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 회령호가 한국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상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선박들은 지난해 7월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를 한층 더 강화한 이후 사실상 운항을 중단한 모습이 관측됐는데 약 8개월 만에 여러 선박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바다에 연이어 포착된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선박 운항을 재개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 무역의 핵심 지대인 국경 지역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조중 의교 인근 중국 측 세관 트럭 야적장을 촬영한 21일자 위성 사진을 보면 차량이 전혀 없었고 지난달 16일 촬영된 사진에도 트럭이 몇 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드 교수는 비료 등 비소비제 품목만이 선박을 통해 제한적으로 거래되고 있을 뿐 여전히 육로가 막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주목됩니다. 이 다리는 2014년 완공됐지만 다리 끝 북한 측 도로는 논밭으로 이어져 방치된 상태였는데 지난달 16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포장이 된 듯 회색빛을 띄고 있어 다리 개통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약 6개월 만에 교역을 소폭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실제 이런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듀오이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은 지금의 확장 억제력 구조로 충분히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도킨스 미국 공군 전략 억제 핵통합 담당 부참모장은 20일 미국 공군협회 소속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군의 억지력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공군 중장인 도킨스 부참모장은 미국의 핵현대화 예산 감축 움직임과 한국 내 일각에서 핵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BOA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예산이 감축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등 동맹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와 핵우산에 대해서는 지금의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 해도 미국은 동맹을 현존하는 위협에서 보호해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가 추가 입법과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단체인 이산가족USA의 폴 리 대표는 22일 관련 법안 발효까지 최대 간무는 상원 통과가 될 것이라면서 법안을 지지해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대표는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과거보다 법안 통과에 희망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촉구법안은 지난 2019년 3월 처음 발의돼 하원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의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유엔안부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인구기금의 대북인두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면재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부로 만료된 유엔인구기금에 대한 제재면재기한을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2019년 일본 토요타 자동차 2대와 차량 엔진 부속품 등 대북 물품 반입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면제를 승인받은 뒤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까지 모두 3차례 면제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은 이번 제재면재 연장 신청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내부로의 물품 조달이 상당히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물품 조달에 지장이 있다며 제재면재기한 연장을 요청해 대북제재비로부터 내년 3월까지 기한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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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